눈에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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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 마크 한 번 뿌리고 가야 해 출렛길로 여기까지 평신로가 정상인거 털 필요는 없을 것 같애 내 핸드폰을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어 처음으로 산지 얼마나 됐나? 1년 남았네 처음으로 기능은 재활용은 없네 카메라 남겨져 있네 아니야 그래도 한 번 찍을대로 괜찮게 남겨봐 한 번 찍을대로 이쪽? 어디가 맞아? 이쪽은? 2.5만원 상승사는 6.5만원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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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손이 안 돼 누가 갔나? 다니시는 중인데 그냥 하는 중인데 누가 왜 그냥 한 거 같지? 이게 길이야? 응 아 이렇게 가는거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넌 아 아 좀 아 아 마음 앞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